안녕하세요. 오늘은 2022년 2월 20일 일요일 아침입니다. 저는 네파교회를 섬기는 정선옥이라고 합니다. 한주일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제가 있는 서부는 옹과 꽃들이 피기 시작하였습니다. 목년부터 시작하여서 옹과 들꽃들이 지천을 이루고 있습니다. 특별히 제가 살고 있는 동네에 야생 체리나무가 온 마을을 뒤덮어서 새로운 세상을 만들고 있습니다. 아직은 밤과 새벽에는 춥지만 봄기운을 막지는 못하는 것 같습니다. 동부도 머지않아서 추위를 뚫고 봄기운이 온 세상을 푸르게 만들 것입니다. 코로나로 인해 온 세상이 팬데믹으로 2년 넘게 우리의 삶을 힘들게 하였지만 이제는 그것도 막바지에 접어든 것 같습니다. 머지않아서 봄기운이 추운 겨울을 이겨내고 꽃들이 피어났던 것처럼 코로나로 인하여 피폐해진 우리의 삶도 우리의 영적인 삶도 아름다운 꽃이 피어 지천을 이루게 될 날이 멀지 않았습니다. 그날이 속히 오기를 간절히 바라봅니다. 봄이 오는 길목에서 모두 건강하기를 진심으로 바라며 기도하고 오늘 교과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저희들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재물이 되셨던 예수님으로 인하여 참으로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엄청난 주제를 다룰 때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아 알 수 있게 도와주시고 우리를 위하여 치르신 하나님의 그 놀라운 희생을 다시 한번 깨달아 알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이 아버지께 영광이 되게 하여 주시옵기를 강구하오며 이 시간에도 주의 영이 우리에게 임하여 주시옵기를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이번 주는 제9가 예수 온전한 재물입니다. 우리가 이번 주에는 구약의 제사 제도를 통하여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기 위해 공의적인 측면에서 반드시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재물이 필요하다는 사실과 사랑의 측면에서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통하여 우리의 재물이 되셨다는 사실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가지고자 합니다. 부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통하여 우리를 위해서 공의와 사랑을 완벽하게 성취시키셨음을 발견하고 우리가 지은 죄의 결과로부터 자유케 되었음을 감사하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이번 주 교육전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사 10장 1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느니라. 1월 소지의 제목은 재물이 필요했던 이유는 무엇인가입니다. 정말 왜 동물을 죽이는 재물이 필요했을까요? 정말 왜 예수님께서 우리의 재물이 되실 필요가 있었을까요? 고대 근동의 문화에서는 맹세나 서약보다 더 중요한 것이 언약이었습니다. 그래서 언약은 너무나 중요했기 때문에 생명을 담보로 상호관에 헌신하는 약속의 형태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사람과 사람 사이, 국가와 국가 사이에 맺은 언약은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오셨습니다. 결국 언약은 맹세를 통해 약속을 서로 교환하는 것이었습니다. 고대 근동의 사람들은 언약의 신실성을 증명하기 위해서 생명을 담보로 내걸었습니다. 당시 사람들은 언약에 증가가 되는 동물을 둘로 쪼개고 피가 흐르는 동물을 좌우로 나누고 그 사이에 언약을 맺은 당사자들이 지나갔습니다. 이것을 의미하는 것은 만약 어느 누군가가 이 언약을 어길 경우에는 쪼개진 동물처럼 죽임을 당하는 것이 마땅하다는 그 의식을 함으로 언약을 체결하는 것입니다. 피로 맺어진 언약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피로 맺은 언약을 깨트린다면 그 사람은 죽음을 면할 수 없는 것입니다. 결국 고대 근동의 언약의 요점은 언약은 약속의 교환이기 때문에 언약을 지켰을 때는 서로에게 복이 되지만 만약에 지키지 못했을 때는 언약의 저주인 피흘림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경에도 하나님과 사랑과 맺은 언약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을 때에도 동물을 쪼개고 그 사이로 지나갔습니다. 창세기 15장 10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그 모든 것을 가져다가 그 중간을 쪼개고 그 쪼갠 것을 마주대하여 놓고 15장 17절입니다. 해가 자서 어두울 때에 연기나는 화로가 보이며 타는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더라. 이게 분명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셨을 때에 그 예식으로 동물을 반으로 자르고 언약의 당사들은 둘러 갈라진 동물이 언약을 깨트린 사람의 운명을 상징하는 것임을 인정하는 표시로 그 사이를 걸어갔습니다. 그런데 여기 본문에 보면 고대 근동의 언약에서는 언약의 당사자들이 모두 갈라진 동물 사이로 걸어갔는데 창세기 15장 17절에 보면 횃불이 그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갔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횃불은 하나님을 나타냅니다. 그렇다면 오직 하나님께서만 갈라진 동물 사이로 걸어가셨다라는 것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당신이 맺은 언약을 결코 깨트리지 아니하신다라는 사실을 아브라함에게 보여주신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예레미야 34장에서도 등장합니다. 예레미야 34장 18절에 보면 송아지를 둘러 쪼개고 그 두 조각 사이의 진함에 내 앞에 언약을 맺었으나 예레미야 34장에서도 마찬가지로 송아지를 둘러 쪼개고 언약을 맺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리고 둘러 쪼갠 동물 사이로 걸어서 지나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것처럼 이것이 의미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것은 목숨을 걸고 언약을 지키겠다는 약조입니다. 그러나 예레미야 34장을 읽어보면 목숨을 걸고 언약을 지키겠다고 약속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언약을 얻었음을 한탄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축복을 주기 위해서 언약을 맺었지만 이스라엘 백성은 그 언약을 깨트렸기 때문에 북방 이스라엘은 헛떠질 수밖에 없었고 남방유단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 생명을 잃을 위기에 처했던 것입니다. 여기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아단과 하와를 창조하시고 맺은 언약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다시피 아단과 하와는 그 언약을 스스로 파괴하였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를 포기하지 못하는 하나님의 사랑을 가진 하나님의 딜레마가 시작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분명히 언약대로 하면 언약의 파괴자인 이스라엘은 죽음을 맞이할 수밖에 없습니다. 만약에 언약대로 하면 언약을 파괴한 아단과 그의 후손들은 죽음을 맞이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 하나님께서 아단과 그의 후손을 이스라엘을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입니다. 포기할 수 없을 만큼 사랑하시는 것이 그분의 딜레마입니다. 분명 이스라엘은 언약을 어김으로 죽을 수밖에 없었고 아담도 그의 후손도 나도 언약을 어겼으므로 죽을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죽게 내버려 둘 수 없는 그 상황이 바로 그분의 딜레마였던 것입니다. 하나님 입장에서는 뜨거운 감자입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그 언약을 무시하고 죄인에게 죽음이라는 형벌을 내리지 않는다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속성 중에 공의로움에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더 이상 공의롭지 못한 것이 되고 맙니다. 반대로 하나님의 언약을 파괴한 대가로 죽음을 선언하셨다면 또한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의 속성 중에 사랑의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사랑이시라는 것이 의심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것입니다. 이 두 가지 딜레마에 빠진 하나님께서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재물이 필요했습니다. 재물이 필요한 이유는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를 모두 해결하기 위해서 그리고 언약을 파괴한 우리를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살리기 위해서 꼭 필요한 것이 바로 재물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깨어진 언약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분이 가져온 해결책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스스로 자신이 재물이 되신 것입니다. 히브리스 9장 15절에 보면 그는 새 언약의 중보자이시니 이는 첫 언약 때의 범한죄에서 속량하려고 죽으사 부르심을 입은 자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히브리스 9장 15절의 의미는 예수님께서 새 언약의 중보자로서 아담이 첫 언약을 파괴암으로 말미암아 죽게 되는 그 상황에서 예수님께서 친히 우리의 죄를 속량하려고 재물이 되어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영원한 기업을 약속받았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재물이 필요한 이유는 언약을 깨트린 사람의 생명을 구원하기 위해서 재물이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생명을 구원하기 위해서 본인이, 친히 우리의 재물이 되신 것입니다. 그것도 온전한 재물 말입니다. 십자가를 통해 율법을 지키시고 죄는 미워하시지만 죄인을 미워하지 않으시는 우리를 구원하심으로 하나님께서는 사랑과 공의의 두 속성을 완성시키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기를 십자가는 예수 그리스도의 공의와 사랑을 드러낸다 십자가는 이처럼 사랑과 공의의 절정입니다. 우리는 오늘 교과를 마치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이러한 사랑을 받은 사람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의 죽으심이 우리가 파괴한 언약 때문임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며 우리를 향한 그분의 사랑임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 모두 십자가의 공의와 사랑이 오늘 하루 나의 삶 속에 새롭게 다가오고 그 사랑과 공의에 반응하는 그런 삶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고 오늘 교과의 내용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죽어야 할 그 자리에서 예수님께서 대신 죽으실 수밖에 없었던 이유를 다시 한번 생각해 봅니다. 율법의 요구를 충족시키시며 저의 구원을 이루기 위해 자신을 아낌없이 내어주신 예수님의 사랑에 강격하는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요 우리가 얼마나 큰 사랑을 받은 사람인지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의 큰 은총을 받은 사람인지를 잊지 않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에 감사하며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에 감동하며 살아가는 저희들에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며 인하여 감사드려오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시고요. 내일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